안녕하세요 3D운전게임개발점입니다 오늘 테스트 해봤어요 바로 서울에 있는 남산입니다 남산하면 또 서울 N타워죠 말하자마자 사고났군요 여기에서는 천천히 다녀야겠습니다 서울 N타워가 서울 남산 위에 있는 타워의 이름인데요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서울 N타워로 가는 산악도로입니다 보시면 엄청 꼬불꼬불하죠 N타워 가신분들은 아실겁니다 보통 N타워 같은데 가면 셔틀버스 다니죠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렉만 조금 더 고치면 될 것 같고요 나무수도 꽤 많습니다 기존 산길에 비해서 네 이건 4.6의 산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한번 드리프트 해보죠 네 드리프트 해봤다가 바로 막습니다 여러분 네 엄청 가빠른 이렇게 산길도 있고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계속 남산을 한바퀴 빙 둘러서 하거든요 이 산길이 처음부터 네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 보관도 나오고 달리다가 다시 커브가 나오기도 하고 괴물차가 되기도 하고 네 이 버그는 고착했군요 이제 찌그러짐을 만들려고 했는데 괴물차 버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다시 전쟁합시다 보시면 소나타 내부도 예쁩니다 네 아주 예쁘네요 오우 네 그래픽 좋네요 엄청나게 네 이제 도로를 깠습니다 보시면 서울앤타워 보이시죠 저쪽 위에 멋지군요 네 하지만 여기로 더 가면 떨어집니다 네 전선의 배터리 10%가 덕분에 흐리고 어쨌든 배터리 운전 게임이었습니다 네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4.6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쪽부터 사람이 직접 올라가야 하는데 차를 못 끌고 들어가고 네 이 부분 제가 생각하기라도 제가 기억하기론 엄청 가파릅니다 네 근데 게임에서 가상투어 네 가상투어를 즐기시기해요 네 전 그럼 들어갔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길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산길보다 훨씬 더 낮게 만들어 볼 거고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1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산길은 꾸불꾸불한 길이 많고요 나무들도 많고 여러분들 운전 연습하시게 좋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죠 어 이거 벽 보세요 벽 자 하늘도 파랗고 나무들도 많고 이런데 가다가 보면은 고란이 조심해야 되죠 고란이 막 달려갑니다 자 한번 영상으로 만나봅 자 일본 만화영화 보면은 나닛 과어여드립보땅 어! 그런데랑 비슷하지 않나요? 자 이쪽으로 쭉쭉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데서는 진짜 조심해서 해야되요 운전을 아아 내 차 이렇게 됩니다 조심안하면 아 나무들도 많이 있구요 커브길도 당연히 많이 있고 점점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길이니까 오르막길이죠 당연히 오르막길이 있으면 이따가 내리막길도 있겠죠 자자자자자자 차들이 많이 없으니깐 이런데서는 진짜 운전연습하기 좋은거 ерв음 다행히 , 이거 이렇게 해볼까? 이게 훨씬 낫네 자 룸밀러 백밀러를 누르면은 이렇게 UI버튼들이 안보이거든요 버튼들 어디있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요기있지 핸들만 돌리면 되잖아 그렇지 바로 이거야 어우 좋아 진작 이렇게 할걸 이야 이쪽으로 가면은 또 설악산 나오는거 아닌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러 가볼까요 브레이크 오오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엄청 길어요 유호우 기존의 산길보다 훨씬 더 맵이 커집니다 오 커졌어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구요 정상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 도착해 와가고 있고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여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네 어 여기 졸음심터 이런 데다 차 세우고 잠을 자도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잠깐만 저쪽에 뭔 길이 있어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이제 끝이네요 저기는 이제 다른 걸로 연결을 할 거구요 스톱 저쪽 이제 길을 연결을 할 거고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갈라지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도 다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쪽 위로 올라가 볼게요 휴게소 요긴 딱 휴게소네 건물 치우고 주유소랑 휴게소 만들어야 될 거 같구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새로운 산길을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작업하면서 발전시켜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다운힐입니다 우후 우와 다운힐이다 다운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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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운힐이 더 재밌는데 나니 관세토리포토 우와 이 다운힐 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야 에어 heartbeat 결돌 어 그 그 으 으 어 inflation 열략 어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